The hell are you going? I'm a homie up, I'll get myself together Who'd have thought without you, I'd be better Raise yourself, I'm ready for another I said it once before, without you Sunlight, so bright, so bright 안녕 미우들, 제이미입니다. 안녕! 오늘 이 제이미가 또 지름신 영접한 나머지 카드를 열심히 긁어가지고 옷이 산더미가 되어 있는데요. 하산띠! 이번 달엔 무슨 정신머리로 어떤 걸 샀는지 하나하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레츠고! 먼저 입고 있는 옷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탑은 여러분 후드입니다. 이 후드는 서쿠키 건데요. 이 서쿠키 브랜드가 유럽에서 입을 수 있을 법한 되게 러블리하면서 공주풍의 옷들 트위드 소재로 만든 그런 옷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옷이 니트 소재로 만들어진 옷인데 되게 러블리한 크롭한 후디입니다. 이게 되게 앙고라처럼 보이지만 까끌까끌해요. 캐시미어처럼 막 부드러운 소재는 아닌데 연보랏빛의 장미 프린팅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게 집업이에요. 그래서 이너 나시 같은 거 입고 열고 닫을 수도 있고 예쁜 그런 후디입니다. 근데 좀 짧은 게 단점? 뱃살이 가려줄 수가 없어. 밑에 샤스커트는요. 신혼 겁니다. 상세 페이지만 보면 난해해요. 근데 실제로 입잖아요. 그럼 진짜 러블리합니다. 이렇게 되게 방방 뜨는 재질인데 안에 이렇게 속바지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샤스커트? 이거는 살짝 그레이시 뮤트 올리브 빛인데 아무래도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화이트도 같이 샀거든요. 근데 저는 키가 참고로 168cm인데요. 저 키를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일 것 같아요. 이 부츠도 샀어요. 이 부츠는 W컨셉에서 구매를 했는데 프리플라의 부츠입니다. 미우미우! 짝퉁필! 미우미우에서 이렇게 디자인된 부츠 나오고 나서 이런 디자인의 부츠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보편화된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차 스커트가 너무 러블리해서 여기다가 메리제인이나 힐까지 매치해버리면 제 기준 느끼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부츠를 매치하니까 좀 캐주얼해 보이고 쉽해지잖아요. 뭔지 알죠? 다음! 그리고 이제 겨울에도 입어줄 수 있는 약간 폭닥폭닥한 느낌의 옷도 머릿속에서 디디디디디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코디를 딱 짜임해서 산 세트인데요. 이게 세트는 아니고 제가 따로따로 구매한 옷입니다. 이렇게 입어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니트 무신사 랭킹에 있길래 예쁘다 하고 반해가지고 구매를 바로 했던 니트인데요. 요거 여밈이 포인트가 너무 예뻤습니다. 한 번도 안 입어봤고요. 아직 더워서 지금 입으면 땀에 저를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 입고 레이지앤의 부츠거든요. 스웨이드 부츠 같은 걸로 스웨이드 포인트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요게 네이비 색감의 니트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흰 스커트를 매치해주는 거예요. 얘는 모어덴 라이크의 스커트입니다. 여름에서부터 요즘 유행을 했잖아요. 얘가 좀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까지는 사실 얘는 무리수일 것 같은데 가을에는 단독으로 입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의 흰색 스커트라서 어디든지 매치해도 굉장히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스커트예요. 겨울에는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 너무 짧잖아. 한 뼘이야 한 뼘. 저 이러고 못 다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밀로우먼의 제품인데 이게 사실 벨트예요, 벨트. 요즘 이렇게 벨트처럼 나오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얘는 벨트로 나온 청스커트입니다. 바지에도 매치를 해줘서 되게 힙하게 연출, 유니크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벨트인데 얘를 스커트에다가 같이 연출해주시면 조금 더 유니크하게 연출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같이 입어줬어요. 아무튼 이 셋업은 제가 꼭 겨울에 입어주고 싶어서 내가 구매를 그냥 바로 갈겨버렸다니까?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거 이 셋업 때문에. 그리고 진짜 셋업을 보여줄게. 이거 너무 예뻐요. 기준 건데 상세 페이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이거 보자마자 제가 반해버려가지고 자 지름진 오실게요. 하고 바로 구매를 갈긴 셋업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두께감이 있고요.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 셋업입니다. 제가 입어봤는데 니트가 이렇게 홀터처럼 묶을 수 있어요. 목에. 그래서 이렇게 오프 숄더로 러블리하게 연출을 할 수 있어서 약간 내 자신이 사랑스러워지는 느낌? 아무튼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셋업 연출해 주신 다음에 저는 여기다 같이 매치를 하려고 스웨이드백을 주문을 했어요. 마지셔우드 가방입니다. 아직 개시도 안 했다는 점? 나는 역시 지름신에 미쳐있나 봐. 빨리 테마 좀 해주세요. 여기 테마가 없나요? 이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니트가 사실 그냥 네이비색이었으면 포인트가 없고 심심하잖아요. 근데 얘가 보시면 하얀 줄이 다 앙고라처럼 되어 있어요. 털이 쓴 거 보이시죠? 자신감이 바짝 섰어. 너무 예쁘잖아. 이거 때문에 제가 좀 더 반해했습니다. 다음 어디 가니 너 구독했니? 가니 옷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거 한 번 입었는데 제가 은근히 텍을 안 떼요. 왜인 줄 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환불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 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은 구매 확정 기간 지나면 환불도 못 해, 여러분. 아니 제가 약간 귀찮아서 안 떼는 것도 있고 집에다 걸어둘 때 그 편집샵5 항상 새 옷을 만나는 느낌으로 이게 텍을 안 떼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고 나서 답답해가지고 야 정민아 너 아직도 텍 안 떼니? 이러고 떼주곤 합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제가 이걸 무신사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 무신사 상세 페이지 보실래요? 무신사 상세 페이지는 살짝 베이지 빛이에요. 친구를 실제로 만나고 나니까 사진보다 조금 더 명도가 낮은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컬러가 잘못 온 줄 알았어. 실제로는 얘가 조금 더 탁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컬러도 여기저기 잘 매치할 수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함불하지 않고 입자 했어요. 왜냐하면 이 체리가 너무 예뻐. 이 체리가 탱글탱글해 보이는 립도 글로우만 바르잖아. 죄송해요. 하여간 이 탱글탱글해 보이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환불을 못 했어. 여기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 잘 입고 다닐 수 있는 브라운 레더 자켓이랑 같이 매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밑에다가는 블랙 색상의 하의랑 같이 입어주시면 아! 약간 핀터레스트 룩이 완성되더라고. 다음 그리고 지금 계절에 딱 입을 수 있는 스쿨로 느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쓰리타임즈의 가디건입니다. 이 가디건은 제가 이거 입고 셀카 찍고 스토리에 나름 딱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좀 DM이 쏟아지던 그런 가디건입니다. 미우들이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그레이 색상인데 약간 애쉬빛이 샥 감도라. 되게 오묘한 색상이에요. 몸에 딱 핏대는 그런 가디건이고 날씬해 보입니다. 얘가 그리고 소재가 되게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초가을에도 굉장히 잘 입어줬었고 이너처럼 입어준 다음에 가을 겨울에는 그냥 아우터 입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디건이 더 예쁜 이유가 뭐냐면 허리 골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더 날씬해 보이거든요? 그냥 통자가 아니야. 그 밑에다가 진짜 포인트인데요. LCDC의 치마인데 요거 스트랩 포인트가 대박이야. 그냥 심심한 스커트가 아니라 벌룬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매치해주고 스쿨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제가 요 가방을 같이 매치를 했거든요? 이거는 비비안 웨스트 우드 가방인데 이거 제가 진짜 메고 나갈 때마다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어떤 분이 쫓아와가지고 어떤 남자분이었어. 게다가 남자분이 쫓아와서 전 버논으로 본 줄 알았다? 괜히 경계심 혼자 벽쳐가지고 네? 저 혹시 가방 어디서 사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가방 물어보는 사람 진짜 많았어. 그리고 되게 실제로 보면 광택감이 장난 아닙니다. 만지자마자 지문 인식하는 가방 자체는 프레피 룩에도 잘 어울리고 약간 캐주얼 룩에도 잘 어울리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추천! 그리고 이제 러블리한 무난한 느낌의 옷을 추천해드릴게요. 우리 미우들 추천템 메이크업 이번에 찍었잖아요. 술자리 메이크업 그때 입었던 가디건이거든요? 롤론 제품이고요. 빨간 가디건인데 맑은 색상의 빨간 가디건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환해 보여요. 형광등 켜지는 그런 레드라고 해야 되나?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어서 가을 겨울에도 잘 입을 수 있습니다. 얘도. 여기 옆에 블랙 리본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이 옷에 사랑스러움을 더해주는 느낌? 그리고 단추 포인트 보시면 단추가 일렬로 짝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씩 이렇게 짝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 가디건을 더 이뻐보이게 하는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디건도 골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빡핏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가디건들을 선호합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 제가 이거 진짜 두 번 입었거든요. 어플이 좀 잘 일어나는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가격 대비 퀄리티가 조금 의심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스커트도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이 스커트 너무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앤더슨 벨입니다 보통 이런 디자인의 블랙 캉캉 스커트 요즘 유행했잖아요 근데 얘는 한 단 한 단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한 단은 이렇게 좀 꽃잎처럼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얇은 나일론 소재고요 얘는 레이스 소재 얘는 스트라이프 천이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면이 다 다른데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안정감 있게 통일되는 느낌의 블랙 스커트거든요 빨간 너무 예쁩니다 레드랑 블랙이랑 굉장히 또 무난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이렇게 같이 매치해 주시면 러블리해지지 않을까 다음 여기까지 너무 치마 러블리라고 느껴졌다면 자 이제 나는 활동성 있는 옷 원한다 하시는 분들 주먹! 자 힙한 거 나올게요 와 나 이거는 프린팅 때문에 샀어 등판 이레즈미 저리 가라야 자 미나수의 점퍼인데요 이 레드 색상의 파란 배색 대한민국 국기 마냥 빨간 파랑의 엄청난 대비감과 그리고 빈티지샵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힙한 느낌의 이 점퍼 배색 아 저 이런 감성의 점퍼 진짜 좋아하거든요 하여간 이 등판이 너무 예쁜 거야 이 앞에 로고 느낌도 너무 예뻐요 자수로 되어 있어요 미나수 주머니 쪽에도 너무 예쁜 로고가 박혀져 있어 하나하나 디테일이 어떻게 이렇게 예뻐? 무신사 랭킹에 탁 올라왔을 때 장바구니 어서 오세요 이런 장바구니에 바로 넣었던 점퍼입니다 이 옷에다가 어떤 걸 바로 매치했냐면 마땡킨 청바지입니다 사실 이 바지는 오늘 뜯어봤어 S랑 M 사이즈 있더라고요 근데 좀 오버핏으로 입고 싶으신 분들은 한 사이즈 더 높여서 입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사이즈에 맞는 S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바지가 너무 예뻐 보였던 이유는 이 베이지색과 이 청바지 반전 있는 이런 매력 때문에 구매를 했어요 이 레드 점퍼와 얼마나 잘 어울리겠어요 이 코디를 어떻게 포기하니 그래서 제가 이 마땡킨 바지와 이거를 발견했을 때 머리가 바로 돌아갔습니다 너는 천생연분 혼인신국 시켜줄게 그래서 바로 머리가 싹싹 돌아가가지고 같이 입어주려고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근데 보통 청 와이드 팬츠들은 어쨌든 통바지이기 때문에 살짝 부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지는 뒤쪽에 있는 이 베이지 배색이 정면에서 봤을 때 1cm? 1.5cm 정도 앞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약간의 착시현상 바이브? 약간 더 날씬해 보이는 바이브? 이렇게 입어준 다음에 신발까지 구매를 했거든요 바로 살로몬입니다 딱 지금 계절감에 너무 잘 맞는 신발이죠 나 이렇게 3개 매치해줄 생각에 이 심장이 전방 50m까지 나왔어 그냥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살로몬 신발이에요 그쵸? 이 앞에 원색 컬러들이 차차차 들어간 이 디자인 때문에 좀 더 포인트 되는 이유 같아요 이 안에 후드 집업이나 후드나 맨투맨 입고 이렇게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 가을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트위드 자켓이잖아요 근데 트위드 자켓하면 너무 정석 하객룩 바이브만 생각을 하실 텐데 요즘은 또 캐주얼하게도 많이 입어주거든? 제가 고런 느낌으로 보여드릴게요 블랙 트위드인데요 반했어 보자마자 상세 페이지에 속는 경우도 많지만 하여간 이번에도 속았다 지지지 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블랙 트위드가 너무 예뻐 보였던 이유는 핏도 핏이지만 반짝반짝거리는 털 원사가 군데군데 섞여 있어요 그리고 단추가 빈티지한 단추예요 이게 이 트위드 자켓의 킥 포인트라 해야 되나? 그래서 물론 이렇게만 보면 엄마 옷장에 있을 법은 그런 트위드 자켓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기장감이랑 그리고 이런 핏 때문에 캐주얼하게도 연출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다 원피스 입어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객룩처럼 연출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블랙 샤스커트 있죠? 이거랑 같이 연출해줘도 러블리한 느낌으로도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실 저는 방금 봉투 뜯었거든요? 신혼 제품이고요 요즘 이런 타이 블라우스 유행이잖아요 하여간 이렇게 목에 리본 포인트가 되는 스트랩이 달려있어요 리본처럼 묶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타이처럼 길게 늘어뜨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무튼 목에 달려있고요 얘는 하늘하늘한 그런 느낌보다는 면 블라우스입니다 조금 두께감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벌룬이에요 방방 뜨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데 체격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 웨이브 체형 있죠? 웨이브 체형 분들도 이거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되게 셔링이 잘 잡혀있거든요? 같이 매치해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요 여기다가 또 부츠컷 바지 팬츠를 연출해줄 건데 이거는 오디너리 홀리데이의 부츠컷입니다 이게 상세 페이지 보시면 핏이 예술이에요 모델 핏 보고 바로 또 구매 갈겼어 이거 보고 어떻게 안 사? 이게 색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색깔이 이렇게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샀다는 점 이 바지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지 남대문 형식의 지퍼가 아니라 앞에가 이렇게 열고 닫게 되어 있어요 여기 단추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조금 더 불편하다 여기서 열고 닫아야 됩니다 근데 이 포인트가 전 너무 예뻤습니다 이게 절개선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다리가 조금 더 날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바지입니다 그리고 흑청이 원래 다리가 훨씬 날씬해 보여 여기다가 또 요즘 이런 거 유행인 거 아시죠? 트위드 자켓이랑 같은 브랜드거든요? 지지지의 레이어드 스커트를 딱 같이 매주는 거예요 그러면 뻔하지 않으면서 요즘 트렌드하면서 그냥 느낌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캐주얼 룩 다른 거 나갈게요 짬뽕 룩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 다 말아봤다 제이미가 요즘 이렇게 치마에다가 미디 기장의 치마를 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서 레이어링 해가지고 연출하는 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입어봤는데 나름 힙하고 괜찮은 거 같지 않나? 근데 우리 패션 전문가 미우가 있다면 냉혹하게 평가해 주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다 예뻐 하나하나 뜯어보면 일단 첫 번째 이 세릭 탑인데 얘는 은근히 두께감이 있는 티셔츠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가디건 아우터랑 같이 입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펜션감이 있는 그런 티셔츠? 근데 얘가 그냥 딱 붙는 티셔츠가 아니라 여기가 홀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섹시미를 살짝 연출해 줄 수 있는 세릭의 티셔츠입니다 여기 이렇게 꼬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컬러감이 되게 이뻤어요 물빠진 애쉬 그레이 컬러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허리 쪽에 셔링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매치해 준 이 체크 스커트는 LCDC의 체크 스커트인데 얘는 그레이 색상이에요 얘도 미디 기장입니다 레이어드 하라고 그냥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고런 스커트예요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주름선이 있어요 좀 유니크합니다 올해 유행이 또 체크도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크 스커트 하나 가지고 계시면 유용하게 입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입어준 외투는요 마땡킴 아우터인데 이건 좀 할 말이 있어 봄에도 입을 수 있는 정말 간절기 외투거든요 조금 더 추워지고 있는 이 계절에 보여주는 게 맞나? 싶어요 근데 얘가 배송이 정말 늦게 왔어 그래가지고 아쉽습니다 글로시한 재질이에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투명하게 비칠 정도로 얇거든요 조금만 지나면 못 입어요 이거 뒤에 마땡킴 로고 역시 들어가 있는데 요게 항상 마땡킴 옷들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뻐 그리고 요 소매에 있는 스티치 라인들 보이시나요? 요게 진짜 이뻐요 여기다가 이제 같이 매치해 준 가방이 이유가 마카라스 요것도 무신사 랭킹에 있길래 구매를 했는데 이 바리바리 바리스타들 뭔가 힙하게 들어주면 너무 좋은 가방입니다 무게감이 있는 만큼 레더가 재질이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 이 가방이 색깔도 되게 오묘하고 유니크하게 진짜 잘 나왔어요 애쉬한데 더스티한 그레이 색상이에요 레더에다 크랙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이 크랙이 없었으면 인기가 없었을 수도 있어 물건도 진짜 많이 들어가고 아이패드 프로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방 크기지만 어쨌든 들어줬을 때 간지가 나는 가방입니다 자 이제 수많은 옷 더미에서 찾아낸 제 옷들 중에서 우리 미우들이 궁금했던 옷들 중 하나를 찾아냈는데 바로 쓰리타임즈 셋업입니다 얘가 되게 베고 잘 수 있을 정도로 부들부들한 원피스 셋업이에요 그리고 되게 뽀얀 분홍색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로 쇼트를 찍었었어요 너플너프랑 가디건이랑 그리고 홀터탑이랑 스커트 쓰리피스로 되어 있는 셋업이고요 이 쓰리피스 모두 다 재질이 똑같은데 한 올 한 올 결이 살아있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래서 세탁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거 가디건부터 설명을 하자면 중간중간에 부해 보이지 않게 시보리를 넣었어요 이런 것들이 핏이 돼가지고 여리여리하게 연출해 줄 수 있는 포인트지 않나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얘만 입어주면 조금 심심해서 저는 여기다가 벨트 지갑 같은 거나 같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심심함이 덜하더라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 쇼츠에서 이태원 룩으로 입었던 옷입니다 우리 PD님이 이게 무슨 이태원 룩이냐고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했어요 이것도 쓰리타임즈 옷인데요 뽀얀 딸기우유 빛의 티셔츠예요 밑에는 어떻게 보면 민망한 바디수트 마냥 연출이 되어 있지만 얘는 분명한 티셔츠입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홀터처럼 걸 수 있는 티셔츠예요 보시면 어떻게 입는지 상상이 안 가시죠? 이렇게 입는 겁니다 몸에 탁 핏이 되는 그런 티셔츠거든요 밥 안 먹고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구리도 살짝 나온단 말이야? 뱃살 커버가 좀 어렵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매 부분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 뚫려 있어서 엄마처럼 이렇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진 티셔츠거든요 여기다가 이 바지를 매치했습니다 이렇게 심심한 바지가 아닙니다 턱 바지 아니고요 앞치마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고 보여드리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상세 페이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반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자 지름신핑 강림하실게요 요즘 이렇게 매주는 벨트 형식의 레이어드 스커트들이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셋업으로 그냥 나왔어요 세트로 이 쓰리타임즈 자수가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바지에도 이 쓰리타임즈 로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수가? 이것도 포인트 흑청 워싱은 없는데 질감이 너무 예뻐요 그냥 흑청이 아니라 약간 차근차근 차근한 빈티지한 느낌이 있거든요 입었을 때도 좀 대기 팬츠와 와이드 팬츠의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느낌인데 힙한 느낌이 싹 들면서도 상의를 어떻게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달라지는 바지라서 진짜 예쁜 바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쓰리타임즈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완판됐던 그런 바지예요 자 요렇게 해서 엉망입니다 집 버리고 싶어요 오늘 제 지름신핑 제이미 소개 끝났는데요 이번 가을에도 열심히 파산하셨고요 열심히 한번 패션 아이템들을 한번 소개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미우들의 취향이 한 가지로 있으셨을까? 미우들과 저와의 마음이 좀 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우들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면 좋아요 하나 그냥 눌러주세요 아무튼 오늘도 제이미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 하.. 언제 종료하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